아, 서울에 있는 딸이, 과에 있는 친구가 아버지가 진도에서 개를 가지고 문어, 꽃게, 장어 이런 거를 하는 선장이시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경매, 경매를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쇼와 개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딸, 친구랑 마음이 맞았는지 8월 달부터는 진도로 내려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방을 얻어서 따라와 같이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제는 그거를 잡은 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해보라고, 물건은 자기가 다 내주고 그리고 파는 거에 자기 물건값 제하고 이렇게 하고 얘네 둘이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지금 사업계획서를 하자고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엄마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좀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쵸? 못 믿었고 그런데 우리 딸이 정말 성격이 좋아요. 학교 다닐 때도 늘 선생님이 진짜 딸 성격 좋다고 선생님이 자기 아들한테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전교회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좋고 이렇게 기획하고 뭐 이러는 거를 좀 잘하더라고요. 일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자 라울에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면서 더군다나 저는 혈액형을 잘 보거든요. 혈액형은 성격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는데 여자가 O형인 집안은요. 그리고 여자의 동치민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윤형기 씨라고 부인 말을 들어가지고 잠실에서 살다가 저기로 갔대요. 분당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윤형기 씨는 안 된다. 서울에서 살자. 그런데 부인은 우겨가지고 우겨가지고 잠실에서 판 그 돈으로 잠실에서는 한 20 몇 평 살았나 봐요. 분당으로 가서 6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지금 10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부인 말을 듣기를 잘했다. 그런데 또 저기 한 거기서 몇 십 년 살다 보니까 또 서울로 이사 오고 싶은데 부인이 이 돈 가지고 이사를 해봤자 서울에 제대로 된 줄 못 살니까 그냥 계속 살자. 그래서 그걸 또 못 이겨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러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심리상담 상담만을 하는 그런 패널이 나와서 했는데 그 집안에서 여자 부인 말을 부인 말을 부인 말을 들어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거나 집을 사면은 그 집은요. 나중에 진짜 대박나고 부자가 되고 여자 말을 해가지고 꺾어서 남자 여자가 져가지고 그래 그럼 남편대로 할게요. 뜻대로 할게요.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그냥 제자리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엄마도 오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딸도 오영이고 주변에 오영인 여자를 가진 저기는 남자들은요. 여자가 오영 성격이 좀 이렇게 투기, 도박, 노는 거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랑 올인을 하거나 싫으면 금방 질리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성격도 나쁘니까 투자를 잘하겠는데요. 대학생인데 그랬어요. 그렇죠. 비드코인에다가 또 돈 얼마를 넣어가지고 그걸 막 하다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가가지고 그거 뺐니? 막 폭락했다고 하던데 어 엄마 뺐어. 얼마 1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래 여자래도 정말 뭔가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딸이 거기 내려간다고 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고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아빠도 뭐 별로 반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내려가기로 해서 이제 8월 달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꽃게를 문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보내왔어요. 그래서 딸이 뭐 저기 했는데 그거는 냉동이라 간장게장을 닮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간장게장을 먹지도 않고 처음 부랴부랴 막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되고서 남편한테 한 조각을 먹었고 아우 비린내도 막 너무 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한테 이제는 3분의 2 정도로 가져가가지고 엄마 이거 신고 오니까 간장을 더 넣고 한번 끓여가서 다시 더 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갖다 줘가지고 간장을 더 넣고 끓여가지고 차갑게 식혀가지고 버섯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러고서는 아버님 이제는 생신이어가지고 또 3일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 또 3분의 1을 또 싸러 가져가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또 했죠. 간장 더 넣고 한번 또 끓여가지고 식혀서 아침에 간장을 버가지고 일요일날 이제는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딱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맛있대. 강도 맞고요. 너무 맛있대. 우리 형님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원래 이제 생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어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 맛있다고. 우리 누나도 맛있다고 해서 와 진짜 처음 담아봤는데 제가 맛도 안 맞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 퍼진 거다니 저기 교수님 줄 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다 먹었어? 아니 여기 주고 우리는 아직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엄마를 주고 또 한 잔 해요. 시비를 주고 그래서 3마리 냉동시킨 거 있는데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날로.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아 간장게장 이건 생각보다 잘만 하면은 맛있게 남구는구나. 그래서 아주냐. 저기 했습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알면 할수록 매력있고 보면 할수록 매력있는 이쁜아사 하선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찐똥같은 도로에요. 그쵸? 네.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제가 요번에 우리 온 가족이 온 가족이 선악혼동에 놀러 갔어요. 가끔 가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 해 두 해 지나면은 우리 다섯 식구가 모여서 모여서 놀러 갈 기회가 이제 없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놀러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조금 게을러가지고 여기저기만 구경다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고 좋은 콘도에 가서 맛집 맛집 같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그냥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월요일날 엄청 더웠다고 하더라구요. 저 강원도 쪽도 더웠는데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엄청 덥고 오늘은 조금 덥하고 근데 진짜 덥더라구요.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장말도 벌써 갔다고 하더라구요. 네. 이렇게 무더운 시기가 진짜 한 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즐거움으로 무더위까지 싹 날려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고 갈까요? 네. 한번 웃고 갈까요? 네.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건가 아버지가 스무살이 된 아들을 딱 앉혀놓고 아 얘한테 이제는 장가가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조언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가 장가가기 전에 이 다섯 손가락에 대한 쓰임새를 내가 알려주겠다. 아 그래요 아버지 어 자 엄지손가락은 뭐할 때 쓰느냐 뭐할 때 쓰죠? 아 내가 최고 당신이 최고 남들이 최고 라고 할 때 이 엄지손가락을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가르칠 때 뭔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찍어서 가르칠 때 새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뭐라고 하죠? 약지 약지 약지손가락은 부자 네? 결혼을 하면 이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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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어 남들하고의 약속 약속을 어 신중하게 약속을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고서는 자 중간대 중간대 가운데 손가락은 니가 결혼을 할 때 알려주겠다 하고서는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들이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어 아들이 너 이 가운데 손가락은 뭐라 쓰는건가 자 이제 결혼할 약속을 잡았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저번에 손가락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은 어떤 신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 그래서 어 그래 알았다 앉아봐라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은 니가 결혼을 해서 어 아주아주 힘들게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밤에 부인이 자꾸 보채 자자고 보채를 때 이 손가락을 쓰는데 부인을 침대로 데려가서 침대를 앉히고 니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라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네 부인의 이 말을 이걸로 툭 밀면서 어 하는 말 자라 자 너는 잡고 없냐 조연지 쓰면 된다 하고 알려주셨다고 황당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 그렇지 그냥 황당했어요 결혼을 대기 자라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한번도 못해봤는데 그냥 하자 부인이 하자한테 딱 저기 하셨구나 어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강내전가락 그렇게 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 탈 탈 좋은 이렇게 글귀가 있어서 그냥 한번 떼었습니다 웃는 탈을 썼다고 해서 항상 웃는 건 아니고 그죠 어 우는 탈을 썼다고 해서 항상 웃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인간 탈을 썼다고 모두 다 인간이 아니지않아 하는 그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어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저기에요 뭐 청소를 하다가 우리 잠수부였는데 빠져졌죠 이렇게 근데 그분이 부인하고 사실혼 관계로 10년을 사왔어요 부인 전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음 그리고 그 전 부인의 애들도 있었고 막내딸 이 저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키우면서 셋이 살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죽은 거예요 음 그랬는데 죽으니까 한 번도 와서 밭일 뭐 일남갑대 농사짓거나 신경도 안쓰고 이 저기가 부처가 막 이렇게 같이 일해서 했는데 줄 수 없다고 제삼 얼마 안 됐는데 땅 어 땅 줄 수 없다고 소송까지 걸고 막 그래가지고 지인이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지금 막 이렇게 뼈다니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뼈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손님 인생은 마이애이 마이애이 저 내 길 고속도로 인생은 고속도로라는데 근데 아쉽게도 나는 길치래요 아무리 길이 잘 뚫려있어도 길치라 길을 못 간다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너무 재밌는 글기라서 잠깐 올렸습니다 어 뭐가 보이나요? 계란 깨졌는데 새가 있네요 미둘기인가 봐요 그쵸? 어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이런게 있어서 전에 한번 했던거에요 자 이건 뭐가 보이죠? 남자 머리 네 남자 머리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펭귄 펭귄도 보이고요 자 뭐가 보이나요 다리 멕카이도 보이고 여자 다리, 남자의 삭제도 보이고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또 이거는 요한의 양도 있고 겉에는 고양이인지 아니면 강아지인지 두 가지 모습이 보이고 여기는 여자 여잔데 여기는 공작새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외면에 있는 거를 한번 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불려봤습니다 자 오늘 배울 손님 두드려라 두드려라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불러라 불러라 노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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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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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라 다 같이 불러보자 이게 제목이 뭔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요거를 계사를 했어요 계사를 해서 원래는 기차줄처럼 이렇게 등을 대고 두드려요 두드려라 두드려라 어깨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어깨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어깨 두드려 다 같이 두드려라 네 이렇게 기차 모양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기서 할 때나 컴퓨터에서 할 때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두드려라 두드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드려라 두드려라 어깨 두드려 다 같이 두드려라 자 요번에는 배를 하는데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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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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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배를 두드려 다 같이 두드려라 네 가슴도 했어요 가슴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슴을 다른데서 조금 하기가 났거든요 가슴도 한번 해볼까요? 가슴도 할 때는 두드려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시작 두드려라 두드려라 가슴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가슴 두드려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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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두드려라 자 그 다음은 허리 두드릴께요 시작 두드려라 두드려라 허리 두드려라 두드려라 허리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허리 두드려 다같이 두드려라 자 다리도 두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려라 두드려라 허리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허리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다리 두드려 다 같이 두드려라 자 두드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꼬집을 해요 이렇게 귀찮으려면 상대방을 꼬집겠죠?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 볼게요 자 꼬집어라 꼬집어라 어깨 꼬집어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꼬집어라 꼬집어라 어깨 꼬집어 꼬집어라 꼬집어라 어깨 꼬집어 꼬집어라 꼬집어라 어깨 꼬집어 나같이 꼬집어라 네 그래서 여러가지 안마를 하잖아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두드리기도 하고 꼬집어둔 그 다음에 간지럽히면서 간지럽히면서도 할 수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지럽히라 허리를 간지럽히면서 할까요? 그래서 마사지하듯이 시작 간지럽히ора 간지럽히며 머리 간지러 다 같이 간지러라 네 자 그 다음에 다 했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동작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꼬집고 간지럽히고 또 뭐 할까요 하나만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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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불러라 불러라면 어디를 불러야 돼요? 다리만 불러면 되나요 그러면? 불러라 불러라 다리 불러라 요거 할게요 그럼 시작 불러라 불러라 다리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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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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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불러라 다 같이 불러보자 네 굴러봤습니다 또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머리 좀 두드려요 머리 두드릴까요? 두드려라 두드려라 여기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두드려라 시작 두드려라 두드려라 머리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머리 두드려 두드려라 두드려라 머리 두드려 다 같이 두드려라 네 머리까지 시원하게 두드렸습니다 오 그 마스크 하니까 되게 답답하죠 네 그래서 전에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하면은 진짜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엄마는 왜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니? 요번에 여행가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니? 그랬더니 줄을 줄이 길어서 그랬더니 줄을 좀 꾸며맸더니 짠 저기 저기 좀 했더니 요게 딱 맞어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얼굴이 쫌 깨끗해 근데 답답해질 텐데 하하하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 하하하 피알약이 죽어가지고 언제껀나 해서 이렇게 해서 두드려라 불러라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개사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리듬 막대를 가지고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거 나눠주실까요? 한번에 리듬 막대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활동을 했었죠? 장단을만 치면서 리듬 감각까지 키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르신들하고 한 번 해보세요 옛날에 젓가락으로 주드리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하하하 즐거하세요 젓가락이 장단을 맞춰서 3개 즐거워하시는데 자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무릎 손뼉인데 리듬 막대 치고 쭉 팔쭉 다가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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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에는 저는 여기가 제가 왼쪽 오른쪽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먼저 하셔도 되고 왼쪽 저를 똑같이 저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자 간단하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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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관절을 좀 풀어주시면서 동작을 크게 하면 더 몸을 푸는 데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뻗어서 마찬가지로 저는 오른쪽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쭉 뻗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자 한번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이 동작만 가지고 이 동작만 가지고서는 홍시랑은 음악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은 어르신들이 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엄마들 근데 저는 감을 별로 어렸을 때는 감을 별로 안 먹는 것 같죠? 어떠세요? 좋아하는 과일이? 저는 저는 좋아해요 감자 어렸을 때도 혹시? 네 어렸을 때는 감을 단지에다가 올려가지고 맞아요 그쵸? 옛날에는 냉랑구가 없으니까 진짜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터지면서 그게 그쵸?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정 선생님은 어떤 과일? 홍시 안 좋아하셨구나 홍시 안 좋아하셨구나 신고 배고? 신고 신고 자녀예요 신고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좀 건강하신가봐요 그렇죠 신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과일이? 자고 좋아해요 자도! 요새 자도 한참 날땐가봐요 그쵸? 선생님은? 신고 좋아해요 수고! 개저림식 좋아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사과요 사과 좋아하세요? 와 사과 좋아하시면 진짜로 건강하신 분들 사과가 별로더라고요 저는 단감 단감 오 단감 저는 포도예요 포도! 오 각양각색이네요 딸기,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 없네요 저는 딸기하고 복숭아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과일 자체는 그렇게 많이 먹지가 않았나요 근데 예전에 저희 엄마도 감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홍시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이 홍시가 단감이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단감 나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랫지방은 단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을 생각하면서 감을 생각하면서 일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네 가지 세 가지 동작이었어요 그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1, 2, 3, 4, 5, 6… 1, 2, 3, 4, 5, 6, 7, 2, 3, 4, 5, 7… 그 다음에 2, 2, 3, 4, 5, 2, 3, 4, 5, 6, 7… 파스타에서 비가 오는 중 파스타에서 비가 오는 중 파스타에서 비가 오는 중